시민단체의 형이 자발적으로 빠진다고 얘기하셨다더만 아따매, 뭔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지가 순간적으로 지 마음을 컨트롤을 못 외우라고 그랬는데 저 그동안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셨으면 그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? 아, 그러한께로 인자 성례동상은 영웅이 내버렸으니까 이 태병조는 뒷간에다 갖다 버려본다고? 그러려고요 미안해요, 형님 에이, 나가 말이야 순간 말해줄까? 하지마, 하지마, 충고하지마, 나 지겨워 그래서 나도 형한테 안 하잖아 진짜야 양아치 새끼들 돈 안 받고 깨끗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맨날 남 뒷박지를 굶기만 하고 다닐기로 지가 시장인지 사기꾼 새끼인지 구분이 안 되는갑제? 알았어, 시발 앞으로 말이야 나가 확실하게 반대 앞으로 나설 것인께 그 잘난 대급박 잘 한번 걸려봐 안 그러면 시발 훅 가보는 수가 있어 의실장님, 태산회는 가신답니다 아, 야, 말 안 끝났다, 너 어디 가냐 박성매 거기 서버라고, 이 새끼야 총 달라고 총? 광산아, 너 그거 줘봐 빨리 내놔 시발 놈 말아요 총이 없습니다 아, 야, 일로 와봐봐 우리 시발을 확 커루 떠블라께 괜찮아요, 자 가만히 있으마라고, 조용히 왜, 그걸로 나 찌르시게? 그럼 찌르지, 이 시발 나 못 찌르시게, 족갓듯이 이제 뭐밖에 없다고 야, 야가치들 나가 야 같이? 야, 니가 무슨 정치인 이미 빨리 나가라고 오, 이 시발 저런 다 해 다시 뭐 어떡하려고 진짜 천천히! 꺄아! 뭐야?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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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거야? 응? 죽었어? 에이, 살았네, 살았어. 걔 건들지 마! 걔 건들지 마! 걔 건들지 말라고! 나가, 이 새끼야! 이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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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보, 괜찮아? 네! 어? 다친 데 없어? 네? 아, 나는 이놈이 미친 새끼가 좋아. 우리 선보 진짜 남자네. 이놈아! 가자! 이놈아! 이놈아! 이놈아!